그런가 하면 법사위에서 검수 안박과 관련된 설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가 없습니다. 왜.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정치와 관련된 탄압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검수 안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소 드리고 싶고요. 검수 안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사라든가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한 장관의 반박, 검수 안박, 솔직히 누구 지키시려고 통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은 누구 지키려고 통과시킨 거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장면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굴 지킨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참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게 검수 안박을 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 장관한테 검수 안박을 했다고 대치 얘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이 필요성. 수사가 남용된다라든지 기소가 남용된다 그런 부분인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검수 안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 합의에서는 등으로 인해서 안박이 안 돼버린 거죠. 안박이 안 됐죠. 안되고 난 다음에 계속 안박을 했다고 공격을 받는. 그렇죠. 들박.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접점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안박이도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수사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시 한 번 어떤 현재 통과된 법 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검찰권과 경찰권을 조종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접점으로 민주당이 가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한 장관한테 공격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말 나온 김에 검소 안박은 누굴 지키기 위해서 통과시켰다? 아니다. 이게 설전이었잖아요. 양당의 청년 정치인 두 분의 생각도 한번 궁금합니다. 검소 안박은 누굴 지키기 위해서 통과시켰다? 아니다. 찬나랑. 아니 누굴 지키기 위해서 통과 안 할 거면 그때 왜 합니까?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소 안박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양당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절충을 거쳐서 통과시켰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어떻게 반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 선거는 졌지만 우리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라고 해서 밀어붙였고. 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깐 합의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 역시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너희 이거 안 받으면 우리 굉장히 격한 안 통과시킬 거야라고 해서 사실상 겁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측면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의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무리해서 통과시켰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필요한 제도적 개혁이었다? 저는 그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전용기. 누굴 지키겠습니까? 지금. 누굴 지키냐? 누굴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 안 한다고 하나 검찰이 수백 번, 수십 번 이상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 있고 그 검찰들이 그것을 등에 입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수색과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누굴 지킨다고 검수한 법 통과 지금 말씀하시는 수사기소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의 남용을 막고 기소의 남용 그리고 별건 수사 이렇게 검찰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깨기 위한 수사기소권의 분리였던 겁니다. 검찰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국과 FBI를 만들어서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영향은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왜 그때 했냐라 타이밍이 안 맞지 않냐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대통령께서 다 법권 행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사기소권 검찰의 권력 그러니까 권한을 빼앗는 법안 이거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동의하셨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타이밍 이야기는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왔고 사실 권성룡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지만 그 100명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의원총인을 통해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권성룡 원내대표만 탓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잠시 돌식구시 스튜디오가 법사위 국감장이 된 듯했습니다. 이견 잘 확인했고요.